안녕하세요. 부인하는 무풍입니다. 2월 27일 난초여행 168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봄으로 접어들인 길목에 또 한주가 지났습니다. 구독자님 한주 동안 또 잘 계셨죠? 부양에는 여은일 전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렇게 해가면서 분주 없이 다니다 보니까 봄이 어느 듯 이래 가지고 노란 겨나리가 물들듯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가는 온실이 노란색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앞에 보이는 아이는 보이는 아이는 닌들레이입니다. 닌들레이입니다. 지금 조금 빨리 이런 개화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경기도 마켓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많이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월 1일날 경기도 전시 판매 3월 1일날 경기도 오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또 전시를 할 지금 좀 완전하게 준비 세팅을 해 가지고 내일이면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경기도 오산 주설은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6 메로우르 본점 메로우르 불레가 있습니까? 본점 날짜는 2024년 3월 3월 1일 그죠? 3월 1일 오픈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 시간에 전혀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분히 안 있습니까? 잘 지켜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오픈 시간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오픈 시간은 이번 경기도 마켓은 11시부터 오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래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해 가지고 위계질서를 잘 지켜 가면서 질서를 잘 지켜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조금 식물 카페, 식물 오픈은 조그만 조그만한 부스인데 저희들이 부스가 최고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 가지고 가니까 점차 점차 해 가지고 합니다. 부양란은 다른 식물군 판매자와 같은 공간에 사무용하며 오픈 시간에 선착순 행사 때문에 11시 이전 입장은 전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 참고하시고 그죠? 다 판다. 그죠? 풀 판다. 그죠? 뭐 여기에 보면은 100개 오픈는 나눔이라 합니다. 무늬커피 두 개 하고 몬스테라 알보 호야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판다입니다. 그죠? 3월 1일 날 금요일 공휴일입니다. 장소 그 오산시 남부대로 어 남부대로 26 멜로르 카페입니다. 여기 꼭 안 있습니까? 잘 내가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거는 우리가 부양에서 커피무늬종 했던 거 여기 두 개를 해 가지고 우리는 협찬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일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음 정말 꽃들도 남아 도는 것도 없고 어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판매 방송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아마 덴드로비움은 덴드로비움은 제가 사이사이 해 가지고 제가 판매 우리 판매자 폰을 안 하고 제 폰으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아마 판매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은 어 전시를 여기저기 또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은 3월 1일날 하고 나면은 또 3월 15일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한 말경대에서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어 부양의 진행자들이 아니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은 저희들이 어 어 조금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줄여 나가야 되는데 원체 와 달라는 데는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음 조금 음 먼 길이라마 아니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음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꼭 이날 오셔 가지고 어 대행 카톨레안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덴드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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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어 그렇게 이제 꽃이 이제 꽃눈이 보이는 아이들 요는 이제 이래 가지고 선착순 빨리 오시면 또 이런 거들 이래 가지고 어 꽃봉오리를 맺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슈퍼 포베시도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런 것도 어 가셔가지고 어 바로바로 구매하면은 어 지금 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 정말 어 좋은 품종을 딱 이때 알맞게끔 해 가지고 하는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쳐다보시면 저희들 여기에 어 어 와늘이 어 알바도 산뜻하게 폈는데 이번에 혹시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꽃이 덜 피어 가지고 갔다 오면은 많이 몸살을 하게 되더라고 음 몸살을 해가 하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 걱정이 됐습니다 음 또 다시 안 있습니까 또 우리가 3월 15일날 어 어 어 3월 15일날은 저희들이 또 다른데 이제 전시회를 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 나중에 또 밝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이 이제 전시회를 할 수는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살짝 어 어 어 어 어 한번 봐보세요 어 거기는 어 나중에 안 있으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희들 여기에도 지금 계속 어 지금 오늘 오늘 르데마니아 새로운 종이 또 피고 있습니다 요 저 경기도 오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어 어 이런 아이들 워크라너도 지금 안 있습니까 뭐 지금 뭐 계속 한 개 두 개씩 안 있습니까 그 계속 한 개 두 개씩 피고 있고 저희들 그동안에 부든지 노력해 가지고 수입해 왔던 이런 아이들도 어 정말 안 있습니까 분주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어 혹시나 이렇게 쳐다보면은 뒤에 우리 저희들은 백을 떼지를 않습니다 백은 떼지를 않고 안 있습니까 그죠 구양에서는 절대 떼 백은 떼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정말 어 어 이렇게 한 개 한 개 같지 않습니까 요런 것만 보여 드립니다 보여 드리고 아 여기도 오늘도 어 워크라너도 하나 피워주네요 요거는 경기도 오산에 가면 활창 만개를 하겠습니다 어 이틀 있으면 다 피겠죠 음 아 노빌리오가 이제 지금은 거기도 경기도까지는 갔다 오겠습니다 어 만나보시고 노빌리오가 새로운 종들이 저희들이 많이 핍니다 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런 조그마한 소형종들을 많이 만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소형종들을 많이 만나 보실 수 있어 가지고 어 조금 저희들도 어 어 경기도 쪽은 많이 기대됩니다 소형종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그죠 음 매번 매년 안 있으면 저희들은 어 시를 하나씩은 붙이는데 아 시를 하나씩은 붙입니다 붙여 가기 때문에 지금 어 여기 어 눈디 알바도 이렇게 또 신하도 또 많이 올리는 올해 제가 눈디 알바를 어 신하를 어 설마 2년만에 꽃 올라오겠나 싶어 가지고 별 관심을 안 줬는데 꽃이 올라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몇 개 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눈디 알바를 많이 피워보도록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 저희들이 대주 어 그냥 이대로 이래 가지고 그냥 이제 간다 저희들이 항상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음 지금 이렇게 갈 거에요 전시회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죠 챙기고 있어 가지고 음 다시 한번 어 어 어 전시의 장소를 말씀 드릴게요 어 어 음 2024년 그죠 어 3월 경기도 전시 판매 어 메로우르 블랙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6 메로우르 본점 그죠 여기에 어 2024년 3월 1일 금요일 그죠 오전 10시 에서 오후 4시 오픈 시간 전에는 입장불가합니다 어 현장 구매 현장 내 구매에서는 10% 할인 그 원외 그 식재료 제외 어 사천 사전에 어 구매목력을 구매 구매목록을 어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 그 그 그 경기도 오산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어 010-3661-6962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어 이번 경기도 마켓에는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픈입니다 어 부양 외 다른 식물군 판매와 판매자와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며 어 어 오픈 선착순 행사 때문에 어 어 11시 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번 참고 하시어 아 아 이 점 참고 하시어 어 방문을 어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어 어 우리 부양에서는 하는 것은 무늬커피 두 개를 하십니까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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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게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어 어 진기한 이래가지고 협조한품을 어 어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 3월 1일입니다 1일입니다 오늘 난초 여행들도 어쩔 수 없이 아 있습니까 어떤 난초를 기르는 그런 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체 바쁘다 보니까 음 그걸 어 제대로 설명도 제대로 못해 드리고 맨날 이래가지고 난초 자랑이나 어 그렇지 않아고 난초 안 있으면 꽃 피 뜬거 이런거 하고 우리 전시회 가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자랑만 떼있다 하고 아니 있습니까 또 오늘도 철수하게 되네요 어 아무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난초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자랄 것이라는 그 그런 걸 해가지고 주제를 해가지고 아 구독자님 곁도로 어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노빌리오가 어 어 정말 예쁘게 하나 피었던 노빌리오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색깔 보셨습니까 이게 네이비 라던가 그죠 색깔 그죠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산에서는 못 가고 여기에 어 어 경기도에 경기도에 가서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어 멋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 와서 많이 보세요 음 여기도 저희들이 부채 가지고 부작을 해 나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개 한 개 자기들이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음 빨리 아니겠습니까 3월달이 지나고 나면 4월달부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 키우는 방법을 저 분갈이 해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분갈이 해 가지고 키우는 방법을 똑같이 공유해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재미나는 난초여행을 어 난초여행이 되도록 어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는 아이들도 교배종인데 참 꽃 색깔 안에서 펄이라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불빛에 반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그죠 음 그런데 이제 이는 원종에서 밀려 가지고 여는 아이들은 그냥 맥을 못 줍니다 맥을 못 주고 어 원종들이 원체 예쁘다 보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세를 밀려 버리죠 어 밀리고 어 지금 여기에 또 새로운 어 저희들 새로운 이게 넬리야들 넬리야들이 이런 꽃들이 참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넬리야들 여기도 피고 음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음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피고 있고 이게 꽃봉오리 해 가지고 여기 키가 얼마나 이제 거의 다 큰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는 또 다음에 어 어 대구 전시회에서 만나 만나 뵙도록 하고 일단은 뭔가 예를 들면 2월 아 3월 1일날 전시회는 아까 저기 지금 목록을 다 챙겼습니다 챙겼기 때문에 음 챙기기 때문에 고기 가서 오시는 분들은 멋진 것도 감상하고 오늘 밤 늦게 아 오후 늦게 이게 그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가지고 음 음 한 개같이 이제 햇빛이 있는 데서 선명하게 보이드리지 못했던 점 음 음 정말 어 아마 거의 한 4월달 되면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조금 한가하게 될 겁니다 4월달이 되면은 그때 어 제가 한 개 한 개 설명 다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월달 되면은 또 저희들이 음 온실을 하나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핑계가 오겠죠 그죠 핑계가 와서 뭐 그렇게 했지만은 최대한 하이든 간에 그때 되면은 제가 어 난처를 한 개 한 개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는 어떻게 기르는 것이다 해 가면서 아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어 난처를 또 한번 난처방송을 난처여행을 즐겁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어 내일 다음 주 어 어 이번 주말부터는 또 많이 추워진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는 각별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또 전시회 오시는데 조심하시고 어 올해 마지막 추위인 것 같은데 어 건강관리 잘 유염 잘 하셔가지고 또 음 감기 어 안 걸리시게 철저히 개인 어 개인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음 이게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또 어 내일 제가 이래가 덴드로비움을 몇 개 가지고 나왔어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때 혹시 하게 되면은 어 또 어 요즘 이제 덴드로비움을 꽃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걸 몇 점을라도 들고 나갔어 아니었습니까 그죠 들고 나서 판매 방송을 어 어 부양 꽃미남 대신에 아니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제 폰을 해서 아니었습니까 몇 개라 몇 개만이라도 잠시 한번 팔아 보도록 판매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저녁시간 이후 저녁시간 만나게 저녁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따뜻한 2월 되십시오